네. 네. 요게 뒤들일 때 만약에 아마 요쪽이 올라오실 거예요.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어두워서 요렇게 올라오면요. 요거를 일단 이 펠트를 잡아가지고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라인이 잡게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요. 이렇게 라인이 잡게. 그래드 들어가니까. 그리고 요기의 라인은 아까 튀어나오고 여기 주름이 간 거는 아마 이 엄지 쪽에서 같이 주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기랑 요기랑 별도로 움직이게. 멀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여기 손등의 요 손을 기준으로 별도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고요. 이 위쪽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위쪽의 라인을 엄지 안쪽 라인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요기라인은 사라지거든요.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펠트라인 아니 펠트가 아니라 엄지 꺾이는 라인이 위쪽으로 꺾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는 힘들어요. 왜냐면 요기가 강하게 이제 강한 분위기 때문에 부드러운 쪽으로 꺾으려고 하는데 강한 쪽으로 엎지를 꺾은 건 안 되고요. 페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 두 칸 쪽으로 갈 길이 잘 되거든요. 일단은 두 칸으로 길들이고 숨을 글러브에 조금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일단 편해지면 여기 움직임도 편해지니깐요. 편하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주름이 없어지게 지금 안 보여서 잘 모를 거예요. 다음에 다시 해보고 안 되는 글랑게 주면 조금 다른 생각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